음식 못하는 사람들의 냉동실에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김치볶음밥이랑 새우볶음밥 또는 이 아이들은 냉동실에 항상 보관되어 있어요 급할때 밥 없을때 밥 먹기 싫을때 밥하기 싫을때 요럴때는 항상 새우볶음밥이나 김치볶음밥 요걸로 대체를 합니다 지금 요거 새우볶음밥 볶아서 먹을거에요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그냥 전자레인지빵에 돌려도 되구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는 새우볶음밥을 먹을거에요 새우볶음밥이랑 별무김치랑 요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비상식량으로 그만입니다 볶음밥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요렇게 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까 그 새우볶음밥이구요 맛있겠죠 어 성인은 요 한봉다리면 되는데 아마 소식하시는 분들은 요 한봉다리로 두분이 나눠 드셔도 돼요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서 요 한봉을 다 먹습니다 열무김치고 오이노각 요거는 부추 시랏국이고 시랏국이고 요리끌상 밥맛 까있습니다 현제고기를 김치랑 부글부글 끓여서 먹으려고 해요. 맛있겠지요. 현제고기인데 저는 묵은지랑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묵은지랑 현제고기랑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해요. 배고파. 퇴근하고 오면 진짜 정신없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촌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 건지 배가 골았나 봐요. 언니들 저 배가 골면 배고픈 걸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그런 듯해요. 위에 오빠만 넷이라 오빠들한테 엄마를 다 뺏겼나 봐. 근데 막내로 딸이고 막내로 태어나서 아빠한테 사랑은 듬뿍 받았다고 하는데 엄마 사랑은 듬뿍 못 받았나 봐. 맨날 배고파요. 배고픔은 막 어지러워.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빨리 채우고 빨리 할 수 있는 요리가 뭔가 하고 있다가 대관하자마자 지금 애들도 내팽개 쳐놓고 지금 제가 배고파서 재배부터 채우고 애들 보려고 해요. 일단 애들 방문은 다 열어줬고요. 저네들끼리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집자는 배고파서 재배부터 채우고 애들 볼랍니다. 밥보다 일단 이것부터 먹고 밥은 뭐 안 먹어도 되니까 일단 오리부터 먹을래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오리로스는 항상 쿠팡에서 저는 구입합니다. 집 앞에까지 딱 배송되고 새벽도 생되고 하니까 저는 원래가 쿠팡 애용자예요. 원래부터. 자 직장인들은 새벽 배송 완전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난번에 구입해둔 이제 혼재를 가지고 이렇게 저녁을 먹을 겁니다. 어차피 한번 혼재를 대응들어서 따뜻해지면 먹으면 돼요. 음. 맛있어. 맛있어. 요리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조용해. 왜 저랑. 음. 맛있어. 고기맛 속 빠지네. 드세요 하려 했더니. 요렇게. 김치랑 오래랑 요렇게. 드세요. 전 뜨거워. 이거 먹을라 그러면. 후후 해서 먹어야 돼. 음. 맛있어. 요리할 것도 맛있어 드세요. 다 먹었어. 요리할. 안녕.